카데드 생도들의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선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맨 앞쪽이 제 작은 손자입니다. 첫 순서가 식사 시간입니다.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팟락입니다. 식탁이 혼잡하지 않도록 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이가 끝난 순서대로 서서히 식사를 가지러 갑니다. 한참 배고플 시간입니다. 그래도 붐비질 않습니다. 음식 먹는 순서를 정하는 놀이가 굿 아이디어입니다. 아들 내에서는 잡채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마 맛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거든요. 접시를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자기 접시만 살짝 집을 수가 있네요. 네, 저쪽 날씨가 혼란을 불러요. 그러면 고생각을 담아요. 여러분, 고생각을 받자면 앞주리 학생들이 댄스 시범을 보입니다.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댄스를 배웁니다. 이제 다 함께 춤을 춥니다. 굿을 빨리 배웠어요 다 잘하네요. 이제 경꾼뽑기 시간입니다. 074 074 074 155번 제 손자네요. 091 091 100 이제 모두 기대하고 있는 선물 교환 시간입니다. 각자 10불 정도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몇 그룹으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어떤 선물이 자신의 손에 멈출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손자가 받은 선물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직 못 물어봤어요. 이제 파티가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모두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카 mois.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